안녕하세요 커빈입니다. cb맥스 디어 이번에 2000년 대한민국 참여하게 되는데요 느낌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단체곡을 빠졌는데요 이유는 별 뜻 없고요. 그냥 제가 1월 달에 앨범를 내기 때문에 레코딩 스케줄으로 겹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대한민국을 통해서 힙합이 더욱더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 프로듀서를 맡았던 김홍순 씨나 이종현 씨한테 감사드리고요. 앨범에 참여했던 모든 힙합 뮤지션자 한테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 한국 힙합을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cb맥스 1월 달에 앨범 나오니깐요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언더그라운드에서나 오버에서 앨범 내서나 똑같은 마음 자세로 열심히 활동하고 힙합에 돌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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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